코로나19 확산이 여전한 가운데 오는 6일부터 한 사람당 25만 원의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인천시 교육청과 인천시의회가 상생국민지원금과는 별개로 영유아와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원금액과 지급 방식은 1인당 10만 원의 현금 지급이 유력합니다. 인천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초중고 학생 31만여 명에게 인당 10만 원씩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이 다음 달 지급을 목표로 인당 10만 원의 교육회복지원금 지급을 추진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학습결손과 심리정서적 피해를 입은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지급 대상은 유치원생과 초중고, 특수학교 등의 재학 중인 학생 34만 6천여 명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은 약 346억 원. 시교육청은 지원금 예산을 포함한 추가 경정 예산안과 함께 관련 조례 개정안을 인천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오는 10일 열리는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통과될 경우 다음 달 중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 사각지대도 있습니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유치원생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지만, 같은 나이더라도 유치원에 다니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가령 같은 만 5세 영유하더라도 유치원에 다니면 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만, 어린이집에 다니거나 가정에서 보육하면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인천시의회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하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육재난지원금 지원조례안을 발휘해 입법 예고했습니다. 사회적인 재난이 생겼고, 또한 보육재난이 이어지게 됨으로 인해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적은 금액이라도 조금의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또 인천교육청에서 유치원하고 학교법에 의해서 초중고까지 지급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게끔 보육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와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만 6세 미만 영유아 등 약 9만 천여 명으로 인천시장의 구체적인 지원금 지급 시기와 금액 등을 정하게 됩니다. 인천시의회는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통과될 경우 늦어도 올해 안에 지원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